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방구석 코스튬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구석 슈퍼맨, 지꾸셔 스파이더맨은 바로 나라는 주제로 만화, 영화, 캐릭터를 코스프레한 영상을 촬영하여 올리시면 됩니다. 대구 국제 패션 페스티벌에서 벌어지는 일환의 코너입니다. 명관이와 할로윈 이상을 갖고 영상을 제작하여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노란 망토를 목에 굴렀습니다. 황금 망토입니다. 가면을 썼습니다. 잎도 휴지로 붙였습니다. 호박을 그린 머리띠도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호박을 하나 사왔습니다. 호박을 짜를 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칼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칼에 핏물이 튀기고 있습니다. 할로윈을 코스프레로 즐겁게 즐겼습니다. 황금 망토를 입은 가면 천사가 전통시장에서 사온 호박을 자르고 있습니다. 칼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